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8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좌회전 깜빡이를 차로 변경할 건가봐요 켜고 있고요 버스 정차해서 있군요 그래서 왼쪽으로 왔고 쭉 가는데 아 이거 승합차가 굉장히 천천히 가네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아 저 오른쪽 들어오는 차에 이 차에서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아 네 거의 부위 칠 뻔한 이런 상황이에요 즉 우회전에서 들어온 우회전에서 들어온 차를 내 직진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얘가 쭉 빠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오던 속도 그대로 갈 수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회전한 속도 그대로 그냥 오던 속도 그대로 추돌할 수도 있는 거죠 차로 변경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제일 위험했죠 우회전한 차가 너무 천천히 저속주행 했다 하는 거예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할 수 있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79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1차로로 그냥 쭉 들어가네요 오토바이 저기 있는데 이게 좀 위험했어요 병행담보도 있는 모습이고 계속 진행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났고요 좌회전합니다 하는데 오토바이가 확 들어오죠 약간 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보복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좌회전 할 때 왼쪽에서 저 오토바이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했으면 사고가 바로 이어졌겠죠 요거는 1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랑 충돌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답 2번이죠 일단은 첫 번째 우회전해서 바로 끼어들 때 3개 차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차의 잘못도 있고 좌회전을 할 때도 1차로 붙어서 돌았는데 오토바이가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예측이 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오토바이한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고 오토바이도 좀 위험하게 운전한 게 있었죠 답은 2번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980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직진 신호가 나서 쭉 직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했고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길로 접어들었고요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제 딱 발견을 하고 주차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애들이 막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렇게 애들이 잔뜩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주차할 때 제일 위험한게 뭐예요 바로 애들이에요 걔들이 언제 그 주차면으로 나올지 모르고 또 뭐 장난치다가 밀치고 막 그러니까 바로 차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요 앞에 또 보면은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굳이 애들 있는 데다가 주차를 하실 필요 없어요 여유 있는 곳에다 하시고 가급적이면 애들은 차랑 멀리 떨어지는게 좋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바로 4번 주차구역 주변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어린이들 4번이 되겠죠 981번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차는 뭘까요 보시죠 쭉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전방에서 아 네네네 영상은 이제 빨리 끝나는데 잠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검은색 차 보이시죠 검은색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올 거예요 내 직진이니까 그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 직진이잖아요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연두색차 여기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거 이건 내 상관이 아니고 또 내 차 앞에서 우회전하는 거 내 상관 아니죠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거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거 내 상관이 아니고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거 이 우측 도로 우회전이 바로 내 길과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 차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2번 다음 중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부 학교를 준수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있는 차는 누구냐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버스는 잘 지켰고요 섰죠 핑크색 차 섰어요 황색 신호인데 그냥 가요 또 적색이 들어갔는데도 가요 네 자 이거 쭉 보셨어요 누가 제일 안전하게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녹색 버스가 제일 안전하게 했던 거 같아요 분홍색 차 교차로에서 한번 섰었죠 내부에 정차가 금지고요 청색 차 노란불에서 정지선 통과했죠 이거 좀 엄밀히 따지면 신호위반이에요 중앙색 차는 아예 빨간불에 갇히니까 이것도 신호위반이죠 따라서 이거 가장 안전하고 법규 준수해서 했던 사람은 녹색 버스 운전자였어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983번 볼게요 녹색 신호인 교차로가 정체중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녹색 신호 교차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중일 때 정지선을 정지해서 진입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꼬리물기가 되기 때문이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택시가 차로 변경해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에요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진입을 했죠 보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색 화물차 이거요 진입했죠 꼬리물기 했죠 위반이고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흰색 승용차 여기는 서 있죠 정지선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법규 준수했고요 청색 화물차를 따라서 진입하는 이 검정색 승용차 역시 꼬리물기 했죠 위반이고요 흰색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진입한 택시 택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도 꼬리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 위반입니다 준수 차량은 바로 흰색 차 한 대 뿐이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84번 다음 중 딜레마존이 발생할 수 있는 황색 신호에서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을 하는 차는 딜레마존이 뭐냐면요 황색 신호를 발견을 하고 최대의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해도 정지선을 통과해서 서게 되고요 교차로 내부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황색 보고 엑셀을 쫙 밟아 가지고 최대 가속도로 가속을 해서 통과를 해도 황색 신호 내에 교차로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이게 딜레마존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딜레마에 빠졌다 해서 딜레마존이라고 해요 그때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을 하는 차가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하냐 하실 텐데 평상시에 천천히 다녀야 됩니다 과속 같은 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전방에 교차로가 보이고요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앞쪽에 이제 신호등이 나오겠고요 지금은 초록불인데 황색으로 바뀌었죠 여때 섰어야 돼요 이제 빨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리고 가다 중간에 또 막 서고 그러면 아주 위험하진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하게 운전하는 겁니까 보죠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화물차 이런 거 안 되죠 과속이죠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흰색 승용차 이 앞에 흰색 승용차가 잘했죠 법규 준수 했고요 그대로 통과하는 주황색 택시차 앞에 봤죠 정지선 통과 위반입니다 연두색 승용차 앞에 가서 한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거 다 정지선 미준수 다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을 했던 차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했던 흰색 승용차 이 차가 법규를 준수 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5번 이면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 찾아볼게요 영상 보시죠 아 짐 실은 차도 있고 꼬맹이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방금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한번 찾아볼까요 짐 가득 싣고 주차한 흰색 화물차 이거요 이건 지금 주차된 차이니까 움직임은 없죠 내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차된 연두색 승용차 이거요 주차 차량이니까 움직임 없겠죠 그리고 흰색 승용차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 여기 방금 어린이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죠 어린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 서행하지 않으면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행해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일시정지를 하는게 제일 답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있는 택시 여기 택시요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직진할 건데 택시가 딱 튀어나오는 거죠 급차로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험요인 두 가지는요 흰색 승용차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하고 좌측 방향 지시등 작동하고 있는 택시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6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과하는 차는 누구겠는가 영상 보시죠 보행자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 화물차 오토바이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진행하고 지나가니까 딱 일시정지를 딱 하네요 여기 사람 건널 것 같으니까 통과하고 이 사람 건너려고 하니까 정지를 해긴 했는데 정지선을 밟고 섰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제대로 했던 차는 그 흰색 승용차가 정지선에 딱 서서 정지를 했던 거 그게 잘했고요 1번이 제일 잘했던 거고 그 다음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서 속도를 높이면서 통과했던 맨 처음 정색 화물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냈기 때문에 위반이에요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건너려고 하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2번 3번은 다 위험해요 그리고 흰색은 딱 정지선에 섰죠 여산 건널 때까지 딱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승용차가 서긴 섰는데 정지선을 섰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정지를 했어야 되죠 이것도 옳지는 않아요 슬금은 확실하게 서야죠 따라서 요건 다 위 1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